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움직여라 당신의 뇌가 젊어진다 라는 책입니다. 안데리스 한센지음 김성훈 옹김 밭니에서 나온 책입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걱정 근심에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노화로 인해 치매에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에 쌓이는데요. 그러다 보니 건강에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책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뇌가 건강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 뇌가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뇌를 위해서라면 몸을 움직이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별로 없는데요. 활발하게 신체활동을 하면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집중력, 기억력, 창의력,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정보를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서 생각은 더 빨라지고 지적 자원을 필요에 따라 더 능숙하게 동원할 수도 있게 됩니다. 운동과 뇌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여러 실험과 논문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뇌 연구자들이 60세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집단은 1년 동안 일주일에 몇 번씩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고요. 두 번째 집단도 첫 번째 집단처럼 자주 모이기는 했지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는 편한 활동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실험 참가자들의 뇌를 MRI로 검사해 두었고요. 걷기 운동을 한 집단과 쉬운 활동을 한 집단은 모두 1년 후에 다시 MRI로 뇌검사를 했습니다. 뇌의 활동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참가자들에게 1년 전과 똑같은 심리검사를 수행하고 또 그동안 MRI를 촬영했고요. 놀랍게도 걷기 운동을 한 참가자들은 1년 동안 몸이 더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뇌가 더 효율적으로 변했습니다. MRI 검사 결과 이들은 옆과 옆 사이의 연결이 더 강화되었고 특히나 축두엽이 이마엽 후두엽과 이루는 연결이 강해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뇌의 서로 다른 영역들이 더 잘 통합된 것입니다. 결국 뇌라는 기관 전체가 더욱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는 의미 있는데요. 어떻게 그랬는지는 몰라도 신체 활동, 이 걷기가 뇌의 연결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해왔던 참가자들의 뇌가 더 젊다고 밝혀진 것이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눈에 보이는 실질적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심리검사를 해보니까 걷기 운동을 한 실험 참가자 집단에서는 인지 기능도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체적으로 더 활발했던 사람은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노화의 해로운 영향을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역전시켜서 뇌를 더 활기차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뇌세포는 계속해서 죽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뇌세포 사이에는 연결이 만들어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연결이 끊어집니다. 뇌는 평생에 걸쳐서 변화하는데요. 어릴 때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를 감각으로 느낄 때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자기를 조금씩 변하게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쓰는 뇌는 어제의 뇌와 똑같지 않습니다. 뇌는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또 우리가 수영하고 자전거도 타고 사인도 하려면 뇌의 서로 다른 영역이 긴밀히 상호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이거는 마치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부품이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결이 불량하면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체활동은 서로 다른 뇌 영역 사이에 더욱 강력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해마의 크기가 줄어들 때 건망증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스트레스 반응을 막는 브레이크가 점점 더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해마는 크기가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과정을 늦추는 능력을 점점 상실하지만 가속 페달 역할을 하는 편도체는 점점 속도를 올립니다. 이 시점에 들어서면 스트레스 자체가 더욱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지는데요. 만성 스트레스가 필요 이상으로 지속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뇌의 고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운동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인데요. 운동은 몸에게 스트레스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한 몸의 내성이 강화된 덕분입니다. 또 누구나 한 번쯤 기분이 가라앉고 침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록 계속 슬프거나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낙담하고 평소에 좋아하던 활동을 해도 전혀 즐겁지 않다면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피곤하고 침울한 기분이 들면은 밖으로 나가서 달려보는 것입니다. 달리기나 심장 박동수로 올려주는 활동을 자주 하면 긴 시간에 걸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한 번에 30분에서 45분 정도 달려보는 건데요. 일반적인 속도로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는 되어야 효과가 뛰어납니다. 달리기 대신 자전거나 또 다른 심폐기능 강화 운동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와 운동 시간이 중요한데요. 적어도 3주 정도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한 번만 운동해도 바로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운동 직후뿐만 아니라 온종일 좋은 기분을 느끼려면 몇 주에 걸쳐서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5일 하루에 20분에서 30분씩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20분씩 달리기를 해도 좋고요.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운동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걷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더 꼭 20분 30분씩이라도 걷기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뒤에는 뇌와 관련된 전문 용어 해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건강해야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뇌 건강과 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이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